박수홍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홍의 파란만장한 가족과 사랑과 결혼이야기 반려자란 프린세스 다이애나 당신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박수홍의 인생 최대 목표 정말 내 인생 목표는 부모님의 호강이다. 박수홍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부모님들에게 기특한 우리 아들이었다. 하지만 박수홍에게 닥친 가족의 위기 파란만장한 박수홍의 인생이야기 박수홍 결혼 발표 쏟아지는 수많은 루머들 스포티비 뉴스는 박수홍이 SNS를 통해 결혼을 알리기 전 코미디언 김수영, 김용만, 김국진 등 이른바 감자꼴 4인방과 유재석에게 가장 먼저 결혼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절친한 동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한 뒤 대중에게 혼인 신고 사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박수홍 결혼 11명 파티 인증샷 마스크 없어 신고 당했다. 박수홍 미우새 거짓 방송 논란에 아내와 4년이 아닌 2년 7개월 만나러 정정 박수홍 욕하는 여자들 뼈때리는 게시글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 중 이들은 박수홍과 연하 여자친구의 나이차가 23살이나 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박수홍에게 악플을 다는 네티즌 가운데 여성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 여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연상연하 코플, 함소원 진화, 미나 류필립은 언니 멋있어요, 좋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박수홍은 더러워 보임, 이중성 바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수홍 사태 총정리 가족들의 결혼 반대 신형과 116억 소송 중 신형 박진웅 인터뷰 박수홍의 조카인 A씨는 아파인 박진웅씨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들겼다는데요. 이에 박수홍은 2021년 6월경 반려고양이 다홍이와 서울이 아닌 경기도 모초로 뜬금없이 이사를 갔는데요. 아버지의 망치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박수홍을 구한 다홍이 박수홍을 구한 아내 과거 박수홍의 아픈 사랑 이야기 해피투게더3 손원수 긴급 제보 여자 때문에 눈물을 흘린 박수홍 손원수, 박수홍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박수홍이 좋아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손원수,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았어요. 박수홍, 누가 봐도 괜찮았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던 박수홍 박수홍,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인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어요. 엄마와 가족들의 반대 박수홍, 저는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했어요. 박수홍의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박수홍 모친,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 걸 나도 여태 몰랐어요. 박수홍,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와의 대립 너무 내가 원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됐어. 박수홍은 2017년 2월 방송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가족의 반대로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밝히면서 눈씨를 불켰습니다. 박수홍은 누가 봐도 괜찮았던 사람이라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수홍, 23살 연아와 결혼 발표 어려울 때 함께해 준 사람 박수홍도 한때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수홍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아마도 2015년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에서의 탈북여성 박수혜와의 가상 결혼 생활 때가 아니었을까 이때는 박수홍도 미혼이었고 가족 간의 돈 문제도 전혀 없었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박수혜와의 결혼도 가상 결혼이었으니 가족들도 부담없이 즐겼을 것이다. 박수홍 아버지 진짜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 시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TV조선 남남북녀 애정통일 남남북녀는 남한의 남성과 북한의 여성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시청률 5%대를 유지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남북녀 박수홍의 아내 박수혜 박수혜는 탈북여성으로 목사 부부에게 이방되었으며 TV조선 모란봉클럽에도 출연하였고 백화점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박수혜 가상 부부는 박수 부부라 불리며 약 1년간의 가상의 신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남북녀 박수혜 박수홍 스킨십 사고보니 헉! 남남북녀 박수홍이 박수혜에게 19금 스킨십을 당한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박수혜는 과거 방송된 TV조선 남남북녀에서 박수홍에게 뜸을 떠주려 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충격사건 박수혜와 박수홍은 뜸을 등에 뜰지 배에 뜰지 옥신각신했다. 박수혜는 배에 하자며 박수홍의 복부를 터치하다 실수로 손이 조금 밑으로 내려갔고 깜짝 놀란 박수홍은 벌떡 일어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홍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자친구 93년생 박수홍님은 1970년 여자친구는 1993년 나이는 23살 차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진 부모님은 과거 아버님이 87세 어머님이 57세 무려 30세 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셨습니다. 개그맨 박수홍이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박수홍은 7월 28일 검은고양이 다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23살 연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서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23살 연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서 결혼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내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아내를 향해서는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라며 내 감정에도 더 충실하고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내 곁을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수홍은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횡령 의혹을 받는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언론에 밝히면서 알려졌으며 친형은 박수홍과의 갈등이 재산 문제가 아니라 어린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수홍의 절친인 개그맨 손은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박씨의 아내에 대해 현명하고 멋진 여성이라며 본인에 대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괴롭혀도 선배님이 약해지실까봐 늘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담대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형수가 없었다면 이 감당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선배님이 위험한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살려준 너무나 감사한 은인 같은 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홍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또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오며 저는 참 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럽게 살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용기를 내고 보다 책임감 있게 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장이 가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돌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이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합니다.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 준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 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제 곁을 묵묵히 함께해 준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축하해달라 응원해달라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도 이미 너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책임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박성웅님 이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가정만을 꾸리시길 크리시안튜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시안튜브였습니다.